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높은 확률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키스가 거의 없다 팔로우를 깊게 넣어줄수록 내공이 힘이 남아서 활기차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배치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런 그림이죠 팔로우를 넣어줘서 이런 형태의 공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싶고 재미있게 치자 야매당구장의 쫑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그리고 앞선 인트로 장면에서 보셨다시피 뒤돌리기가 때려 죽여도 안 나올 때 우리가 앞돌리기를 시도한다거나 아니면 뭐 큐를 세워가지고 내공을 살짝 휘게 한다거나 뭐 반맛세를 찍는다거나 이런 확률 낮은 방법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이스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셨죠? 괜찮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늘 쫑프로의 기준을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화면 보시죠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뒤돌리기 아주 기초적인 뒤돌리기를 만났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뒤돌리기를 만났을 때 편안하게 뒤돌리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그렇게 얇은 두께를 노릴 필요도 없고 한 4분의 1 두께에서 정상적인 회전을 주고 이렇게 치게 되면 큰 무리 없이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구가 여기서 조금씩 이쪽으로 올수록 두께를 점점 얇게 가져가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돼도 굉장히 불편하긴 하지만 얇은 두께로 해결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얇은 두께를 쳐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뒤돌리기를 때려 죽여도 못 칠 때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공을 아무리 얇게 치고 아무리 회전을 잘 줘도 배치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배치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엄청 얇게 쳤죠? 엄청 얇게 쳤는데도 배치를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한눈으로 딱 봐도 아 이건 뒤돌리기를 칠 수 없어 하는 수구의 기울기가 있겠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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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치면 가능 불가능 이런 배치가 있겠죠 이 배치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한 라인들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노란 공을 치우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흰 공의 움직임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시해 드리는 라인은 총 세 가지입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이적구가 이렇게 수박만한 공으로 배치되어 있을 때 시도하는 공입니다 알아두시고요 자 코너에서 여기 세 번째 칸을 노리고 파이브 앤 아퍼 시스템 상으로 50에서 50입니다 그러면 회전을 주고 천천히 굴렸을 때 코너를 돌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자 이 라인을 한번 잘 보세요 회전을 정상적으로 준 상태에서 천천히 굴리면 천천히 굴리면 코너를 돌아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라인을 조금만 스피드를 가해서 치면 높은 확률로 빨간 공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라인을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라인입니다 높은 확률로 수구가 빨간 공 쪽으로 굴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코너에서 세 번째 칸 이게 쫑프로가 원하는 라인이구나 이 라인을 세게 치면 수구가 빨간 공 쪽으로 잘 가는구나 자 두 번째 라인은 반 쿠션을 한 칸 땡겼어요 그때 장 쿠션도 한 칸 땡긴 이 라인을 말합니다 외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수구가 높은 확률로 빨간 공 쪽을 향해서 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빨간 공 쪽으로 가고 있죠 세 번째 라인은 세 번째 라인은 단 쿠션을 한 칸 땡기고 장 쿠션은 반 칸 땡긴 역시 높은 확률로 수구가 빨간 공을 향해서 빨간 공 쪽을 향해서 잘 내려오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뒤돌리기를 칠 수 없는 배치를 만났을 때 이 라인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생긴 배치를 만났을 때 지금은 자 지금은 얇은 두께로 뒤돌리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배치입니다 얇은 두께로 뒤돌리기를 해결할 수가 있는 배치예요 그렇죠? 자 수박만한 공이 있을 때 이렇게 뒤돌려치기 부담스러운 배치를 만났을 때 이 라인을 바라봐 주세요 이 라인을 태우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두께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힘 있게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높은 확률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다 이 배치의 장점은 키스가 거의 없다는 거고요 내공이 먼저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내공이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에 키스가 거의 없다 그리고 꿀팁은 라인을 태우되 내공이 힘 있게 리버스 앤드로 빨간 공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팔로우를 깊게 팔로우를 깊게 넣어줄수록 내공이 힘이 남아서 이렇게 활기차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박만한 공이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으면 뒤돌리기 칠 수 있죠 이렇게 치면 뒤돌리기가 해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다면 뒤돌리기 부담스럽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키스 없이 배치를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막 면을 따는 두께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도도 뒤돌리기 치는 것보다는 높겠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결하는 겁니다 키스가 없죠 특정 상황에서만 이 배치를 시도하기 때문에 키스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생긴 배치를 만나면 얇게 치면 뒤돌리기 칠 수 있는데 그렇죠 얇게 치면 뒤돌리기 해결할 수 있겠다 라는 배치에서 시도하는 공이 아니라 아 이거 내가 아무리 쳐도 아무리 얇게 쳐도 뒤돌리기 칠 수 없는데 이럴 때 높은 확률로 배치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런 그림이죠 자 그래서 1접구가 이렇게 이렇게 라인 안에 있을 때 시도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오늘 제시해 드린 라인들을 참고해서 요쯤 맞추면 되겠구나 뒤돌려치기가 좀 깝깝한 배치 그때 회전을 살리고 팔로우를 넣어준다 팔로우를 넣어줘서 이런 형태의 공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초이스가 하나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자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다 보면은 감이 옵니다 내가 요정도 스피드에 요정도로 때려놔야 요런 형태를 보인다 오늘 구장에서 꼭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난고 싶고 재밌게 치자 야민한 고장의 쇼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